어른들 나왔을 때 제가 편의점을 하면 1.1란 편의점이 나오죠? 아리나 나로 너무 좋아 계속해 아리나 나로 아리나 나로 아리나 나로 됐어! 아리나 나로 애들이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다시 처음에서 아 진짜 하실게 기뻘기 아리나 나로 아리나 나로 간장 아리나 나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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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이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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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라 아리라 나라리도 아리랑 도대로 넘어간다 아빠 아빠 요즘 이름 올리세요 내 질문도 좋아요 세종 얘는 아빠시나요? 너무 감동적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아이 목소리를 어떻게 느끼는 몇 학년이에요? 2학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